히시 아니에요? 아 진짜 마지막으로 언제? 20년 정도? 고기처럼 생기고 고기 냄새도 나는데 고기 아니에요 안 맛있어? 어때요? 그쵸? 아니 엄청 맛있어요 저 죽어도 돼요 찐찐? 그치 진짜 진짜 그치? 맞으니까 참아요 엄청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토니아 친구들이랑 맛 먹으러 왔는데 우리 뭐 먹는지 알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혹시 생선 좋아하세요? 생선? 뭐예요? 그 피시 아니에요? 아 진짜 저도 생선 안 좋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생선 맛있어요 맛 없으면 내가 진짜 사 올 거예요 아니 나 약속해줄게요 진짜로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니 무서워 아 무서워 아니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오우 오우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아는 차이에요? 네 아는 차이에요? 2kg 먹으면 2kg 2kg 아아 아 너무 무서워 잘 안 죽어요 마지막으로 언제 생선 먹었어요? 유지원 유지원 유지원? 진짜요? 몇 년 전이지? 아 20년인가? 20년 전인가? 20년 전 20년 전 저는 한 2년 아 2년 아마도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근데 맛있어요? 6만원 오케이 걸 미신대 내 생각이지만 오케이 근데 뭔가 꽁아날때 좋으니까 맞아요 그건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까끔씩 먹어야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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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둘 다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약간 고기 먹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지금 다 뭔가 고기 먹을 때도 똑같이 다 넣고 했는데 복붕자 복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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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처음 먹어보네요 근데 약간 술 맛이 강해요? 아니 아니 엄청 맛있어요 오케이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알아요 근데 그거 와인 약간 레드와인 근데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복붕자 복붕자 그러니까 레드와인 복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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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다 마실 거에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신났다 신났다 너무 신났다 감사합니다 막내 우리 귀여운 막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막내 사랑하는 막내 그래도 말이 좋겠죠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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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원샷으로 하는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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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샷 나도 원샷 그럼 죄송해요 손째로 마셔요 마셔요 아 마시고 그냥 어땠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술 맛이 없어요 술 느낌이 없어요 생선을 원래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맞아요 우리 다 좋아해요 약간 에스토니아에서 많이 먹지는 않아가지고요 익숙하지 않은 거 같아요 먹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가족이 어머니 엄청 좋아하고 있거든요 생선 근데 나 엄청 싫어거든요 근데 요리할 때마다 냄새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약간 고기처럼 생기는 거 같아 고기처럼 생겨요? 고기처럼 생겨요? 고기처럼 생기고 고기 냄새도 나는데 고기 아니다 약간 딱 비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치킨 아 치킨 아 너무 무서워 무서워 근데 이건 뭔지 알아요? 비율 비율 아니요 한 번 더 맞춰보세요 아 진절 맞아요 진절 음 건강한 거네 맞아요 아마 이거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진절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아 맛있어 많이 먹어야 돼 건강한 게 좋으니까 많이 써야 돼 아 그래요? 응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나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해라 생강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거 이 소스 포인트예요 엄청 맛있어요 아 마늘 삼장도 들어갈까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오케이 맛있겠네 아 맛있다 어디 나한테도 하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도 그럼 해보는 걸로 음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아 냄새 오 냄새나 우주인데? 근데 약간 달달한 아니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어때요? 어때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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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짭어 진짜 맛있어요 아니 피쉬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오 잘 어울려요 네 아니 이게 충분한데 이거 엄청 많아 그래서 왜요? 아 엄청 맛있어요 아니 엄청 맛있어요 안 죽어요 아니 안 죽어요 저 죽어도 돼요 아하 맛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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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진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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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같지 않지? 너무 맛있는데? 그치? 와 놀랐어요 지금 야 비싼거 맛있는거지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네 네 그럼 무슨 사스에요 이거? 좋은거 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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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는 것들 양파 마늘 양파 마늘 양파 마늘 양파 마늘 새우 새우 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행진 생선 맛이 없어요 그치? 진짜 즐거워요 저는 그쵸 20년동안 생선 네 20년동안 생선을 안 먹었어요 잠 잠도 전 김치 진짜 최고예요 맞아요 우리 다 김치 정말 좋아요 네 맞아요 에스타미아 사람들 다 좋아해요 짠 짠 여러분 짠 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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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삼삼 삼삼삼삼삼 고맙다잉 진짜 맛있어요 내가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진짜 약간 매일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매일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너무 비싸 그쵸 이제 부자해야 되는 거지 에스토니아에서 이런 거 있으면 좀 인기가 있을까 아니면 맞아요 저기요 언니님 저 다이어트 아 아니 이거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이거는 이거 먹으면 아무 상관없어 그래요 0갈러리야 진짜 네 0갈러리에요 아니죠 아니 0갈러리에요 공화한테 좋아하니까 그런 거 어딨어요 에스토니에서도 사람들은 생성물을 많이 먹는 건가 네 그 썬 사람들의 생성물을 많이 먹어요 아 그러게 저는 도시에 살아서 도시에 사람들의 고기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어 훨씬 더 그 우리 엄마 쪽으로 바다 옆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시골에서 좀 많이 먹었는데 근데 도시 사람들은 맞아요 우리는 약간 아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미쳤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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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우와 우와 예쁘네 다 바로 먹는 거예요? 어 이것은 다 맛있어요 아 이것도 맛있어? 네 먹어보자 저도 저거 먹어봐요 그냥 일단은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야 아 아 아 왜왜왜? 그 잖아 그 양념 치킨 아 그러게 짠 짠 엄청 맛있는데 그냥 치킨 치킨인데? 맛있어 음 진짜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너무 달달해요 음 맞아요 엄청 맛있었네요 음 어때요 언니? 맛있어 음 괜찮아요 20년 동안 생선을 안 먹는데 지금은 생선을 먹고 그러니까요 너무 사랑스럽다 네 뽕장어 뽕 뽕 뽕장어 뽕장어 이거 두 마리 한 킬로 모기 끓아 잡아서 구워줄게 오 오 오 감사합니다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괜찮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을 받겠습니다 마음을 받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받겠습니다 오 오 오 그러면 맛봐야지 한국하지 않아요? 먹은 적 없잖아요 아니요 별로 안콕하잖아요 무서워요 아니 근데 음식이지 않아요? 음식이요 오 음식이요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니아니아니 서비스이잖아 저는 진짜 안 먹어요 저는 진짜 안 먹어요 음식은 물고기 먹는 거 좋은데 둘이 화이팅 화이팅 아니 너도 먹어야지 아니 진짜 안 먹어요 아마 마음이 바꿀 수도 있는데 아니아니아니 전 마음이 안 바뀌어요 스타미나 생겨요 스타미나 그렇잖아요 정많이 주고 싶으면 스타미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비갈 때 등산하고 싶으면 그쵸 그쵸 와 잘 먹네 잘 먹네 너무 좋다 맛있지? 아이고 사랑해 아 너무 무서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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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이는 건 같은데 이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 움직이잖아 뭔가 영화에서 이런 무서운 거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영화에서 뭔가 좀 저런 느낌이에요 네 저는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먹어봐야 알아요 그렇지 안 먹으면 몰라 집에서 산산산산 산산산 산산 좀 답 나오긴 해요 저거 먹으자 근데 어떻게 그거 먹어요? 그냥 이거 찍어서 그냥 먹어요 이거 잘리는 거 아니에요? 아 잘려야 돼 그쵸 콩장어랑 장어에 차이가 좀 있어요 바다 민물 아 민물 아 파이팅 왼물을 먹고 싶어 손놈 밑에 쪽은 물 물 많이 먹어 내가 혼자서 한국에서 사람들은 많이 이런 거 먹어요? 이거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연예인도 여기 와서 이거 먹어 아 여기 와서 연예인도 먹었어 연예인도 되고 싶어? 알겠어요 이게 싸지 말고 그냥 이거 찍어서 그냥 먹어 그냥 먹어요? 너무 많이 먹고 싶어 아니 궁금하긴 한데 근데 생선 맛이 많이 나오면 걱정이고 생선 많이 안 나와요? 아 아 하나 더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궁금하긴 해 그러면 나 진짜 좀 아까 있었던 거 좀 생각나가지고 빨리 먼저 먹어봐 저는 진짜 안 먹어요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 괜찮아 보이긴 한데 아이고 조금 생각해 볼게요 무서워요 저도 무섭긴 하지만 근데 언니 어떡해 더 뜨거울 것 같은데? 응 안 뜨겁다니까 아 뜨거울 것 같은데요? 안 뜨거워 조금 마음 준비도 하고 이거 이렇게? 이것도 아닌가 보다 파이팅! 튼튼하네요 파이팅! 잡을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너무 무서워 생추맛이 안 나오는데 얼굴이 안 치운데 신기해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착하나 소리로 조금 이런 삼겹살에 살만 살만 있는 느낌이에요 생선마다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 살 안 좋아가지고 전 진짜 살 안 먹어요 텍스쳐 좀 그래가지고 이거 주우냐고 그리고 새로운 귀여움이죠 식감이 기가 붙여 오! 한국인도 먹어 야 내가 봤을때 여기 이 친구들 중에 제가 한국인이다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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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이거 안 먹어? 네 안 먹어 이거 봐 한국인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그래 드세요 그러면 저도 부터 여기서 우리 집에서 제일 고급 제일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우 비싸요 으흐흐흐 아 대단해 대단해 언니 대단해 사람들 위해서 마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구독하고 좋아 해야 돼요 느낌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거 양념 거 진짜 맛있었고요 보통 이거 양념 없이도 되게 잘 먹긴 먹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피쉬 그런 느낌이 없고요 외국 사람들이 여기 한국 오면 되게 먹어보고 싶을 것 같은 음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맛있었어요 건강하게 좋고 맞아요, 건강한 삼겹살 저 이거 먹어봤으니까 처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움직이는 거는 다시 먹을 수 있지만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텍스트를 아니라서 그냥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엘리자, 엘리자 어땠어? 20년 동안 생선을 안 먹어서 오늘 생선을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어렸을 때 좋지 않은 경험이 있어서 그다음에 진짜 생선을 해산물 먹고 근데 오늘은 많이 덕분에 새로운 생선을 맡겼던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에스토니에서 생선 진짜 싫었어요 여기 와서 진짜 맛있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먹는 거 아니라서 뭔가 섞어서 다음 음식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재밌게 봤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주세요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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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존